평창 동계올림픽이 5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5G 통신을 활용한 다채로운 서비스들을 준비 중인데, 이미 기술 점검은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직접 다녀와봤습니다. 무인비행선 스카이 10이 하늘에 높이 떴습니다. 이내 도로를 주행하는 커넥티드 버스를 촬영하고 고화질 영상을 TV 화면과 단말기에 전송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5G 통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첫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KT는 네트워크 점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5G 관제센터의 경우 음성명령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접목했습니다. 더불어 올림픽 최초로 LTEA를 도입해 LTE보다 진화된 무선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과 강원, 강릉 일대에 약 870개의 장비가 설치돼서 완벽한 무선 품질을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능적으로 어드밴스된 LTE, LTEA를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실감나게 볼 수 있는 옴니뷰 기술도 즐길 거립니다. 경기장 곳곳에 5G로 연결된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람객이 직접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 앱으로 감상하는 방식입니다. 평창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볼 만한 5G 빌리지도 의아지 마을에 구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강현실을 이용해 마을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드론과 가상현실 등 5G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빌리지가 선보임이 되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5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더욱 생생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5G 첨변 기술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평창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